일단 제 위키를 들어가요. 위키를 들어가서 우측 하단에 포크를 만듭니다. 우측 하단에 포크를 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 사프트 지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바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주소를 복사해서 아 위키 위키 주소를 할때는 마지막이 1000으로 끝나는게 좋겠죠. 마지막이 1000으로 끝나는게 이렇게 해서 줄여요. 그 다음에 ctt네요. ctt 복사해서 전 여기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붙이고 ctt 그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에 들어가야되요. 구글 슬라이드 들어가서 프레젠테이션 개인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요. 만들때 제목에다가 아노르자 개발자 취업 가이드 이름은 여러분 짓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요걸 했으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공유가 있어요. 근데 그냥 공유하면 안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냥 공유하면 안되고 요기다가 꼭 이거 하셔야 되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 요걸로 바꿔야되요. 요걸로 바꿔서 요걸 요걸 복사해야 되요. 요걸 복사해서 자 관련 링크 ppt 해서 이렇게 걸어야되요. 걸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조사.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 조사를 하면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야놀자를 조사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있는 링크는 잠깐만요. 야놀자 테크 이런 야놀자에 관련된 요런게 있으면은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네. 관련 링크에서 야놀자 기술블로그 네. 여기에서 취업에 관련된 어떤 뉘앙스를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놀자의 본사 이름은 아마 야놀자가 아니겠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는 거예요. 언제 설립됐는지 뭐 이런 것부터 야놀자. 야놀자. 야놀자를 들어가서 회사 소개 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해줘야죠. 네. 근데 개발자가 일할 곳이 여기가 맞다. 그러면 여기를 쓰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안 쓰면 되는데 아마 여기가 맞겠죠. 네. 이런 것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놀자 이메일도 적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항상 여기 광고 인재 채용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기업 문화라던가 네. 이런 복지라던가 어떤 분야에서 뽑고 상시로 뽑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잠깐만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다시 다시. 어. 그래. 이렇게 다 걸어두세요. 야놀자. 인재 채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모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야놀자의 주소는 설마 이거 이미지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서울시. 테헤란노. 그리고 108길 42. 이메일. 여긴 아예 리크루트 전용 이메일이 있네요. 이런 거는 우리 학급 친구들이 보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쵸. 유용한 정보잖아요. 그래. 전화번호도 하는 김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리크루트 야놀자. 오케이. 야놀자. 오케이. 야놀자. 요런 거. 자.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해서. 네. 조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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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조사. 조사를 마쳤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 네. ppt. ppt. ppt에서.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첫 장. 이름을 쓰지 마세요. 번호는 쓰지 말고. 첫 장. 첫 장에 들어가는. 어. 내용은. 그쵸. 뭐. 이런 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ppt 소개.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대본이 있어요. 대본. 대본. 대본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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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그. 발표체로 써야 돼요. 안녕하세요. 뭐냐. 안녕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첫 장에 대한 끝났다. 그러면은. 두번째 뭐에요. 두번째. 회사 소개. 그 다음에. 회사 소개. 어떤 내용을 여기다가. 적고. 그 다음에. 대본 적으세요. 이거 만들면서. 같이. 뭐도 한다. 이거 이제. 보면서 같이. 여기. ppt 들어가서. 이거. 수정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전부 다. 네. 이미 만드신 분도. 요거. 요거를 이렇게. 다시. 재구성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링크를. 저한테.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처음한다. 하시는 분은. 요. ctt 들어가서. 여기서. 포크를 하세요. 링크 드릴게요. 탬플릿이에요. 자. 됐습니다.